반갑습니다. 아울티비 3PD입니다. 오늘부터 3PD의 그런데 말입니다. 가 아닌 그것이 알고 싶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지갑은 항상 가볍게 유지시켜드릴 소식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1원의 광고료도 받지 않은 3PD가 직접 찾아서 전해드리는 소식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베나키에서 듀얼 포지션 경량 체어를 발매하였습니다. 경량 야침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듯한 이 체어는 다리가 분리가 됩니다. 상황에 맞게 그라운드 체어로도 일반 체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프레임이 헬리녹스 경량 체어와는 다르게 사각형이라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무게는 경량 체어답게 1.3kg으로 가벼운 편이며 색상은 블랙, 브라운, 아이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만 5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월 9일까지는 출시기념 이벤트로 12% 할인된 가격 4만 8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베나키 공홈, 초켓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먹는 게 거의 90%를 차지하는 게 캠핑인데 보통은 그냥 일반 코펠의 요리를 해서 드시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방용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테팔에서도 캠핑 관련 제품들을 조금씩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물론 캠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매직핸드 시리즈를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팔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매직핸드 시리즈 5종은 최대 37%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매직핸드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용 캠핑 가방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가정에서도 캠핑에서도 오래오래 쓸 수 있는 테팔로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덕션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은 한 종류밖에 없으니 인덕션에서도 사용하실 분들은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할 듯 합니다. 5월이 되자마자 봄이 어딨냐는 듯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을 잠깐 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나무 그늘이 풍성한 캠핑장을 찾아서 캠핑 가시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코팅이고 뭐고 간에 나무 그늘이 제일 시원하다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PD의 그것이 알고 싶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